미국 주식의 밑이다 지금 현실이 좋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다들 어려운데 다들 꿈을 먹고 사는 거다 보니까 다들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좋죠 미국도 좋고 한국도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오늘 또 손잡고 사상 최고가라고 갔거든요 제가 나스닥은 한 60번째까지 쉬었어요 새는 샀는데 올해 몇 번 했는지 60번이 넘었거든요 그만 세세요 그리고 S&P 500은 33번인가까지다가 포기했는데 그만큼 많이 사상체 효과를 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더 그거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구리 가격은 처음부터 좋았지만 유가가 올 초에 60몇 달러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48달러 수준 같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60달러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달러 수준은 다 내년 초에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금값도 한 1870달러 수준까지 다시 회복한 모습도 오늘 시장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역시 정말 지겹도록 나오는 소위 부양책 추가 부양책 9천억 달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근접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냥 미국 얘기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어찌됐건 지금 빨리 돼야지 연말 안에 결국 직원들들 거기서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역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 3% 제목에 나와있지만 마지막 FOMC 얘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앞서 이제 진 처음 시작할 때 연준도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연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의 기존 스탠스는 변화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즉 확장 정책 그리고 채권을 매입하고 있으니까 계속 매입하겠다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 약간 희망을 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GDP의 전망을 올해 내년 후년 3년 후까지 조금씩 다 기존 9월보다 올려놨어요 그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올해는 나쁘지 않다 내년은 생각보다 올해보다 반등폭이 크다 이런 정도 스토리가 되겠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마이너스 2.4%로 회복식 올린 건데 원래는 마이너스 3.7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4.2까지 올려놨어요 기존에 4%였는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다 올려놨고요 또 하나는 물가지수인데요 물가지수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수치 자세한 걸 아실 필요 없겠고요 그냥 인플레이션인데 당초 목표가 2.0입니다 그냥 미국에라는 거는 2.0을 기준으로 금리 정책을 쓴다 안 쓴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한 6월부터 FOMC에서 나온 얘기가 2.0을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을 상당 기간 2.0이 확인되면 그다음에 어떤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그런 물가지수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놨거든요 올해 예를 들어서 1.4였는데 1.5를 올렸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2023년에 가야지 2.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물론 그전에도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금리 정책 금리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그 와중에서 실업률도 중요한 지표지만 미국에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은 5.0이거든요 5.0을 내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되면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팬덤의 이전은 3.7 3.8 그러면서 실제 보면 미국에서 그냥 최저 수준의 실업률이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은 2023년 2024년 기존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2.0이 상당 기간에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확인했고요 달성까지는 현재 금리 기조가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한 정리가 아닌 것이죠 일단 주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연준의 좋은 얘기죠 더 쉽게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로 시장이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도를 안 갖고 있고 저는 이거를 매매를 해본 적이 없죠 한번 태어나서 여태까지 어찌 됐건 많은 분들이 지금이야 올해는 사업게임이 앞서 미래세 얘기도 하시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2017년 18년에는 광풍을 불었던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도 아주 힘든 구간도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2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올랐고 사상 최고채요 비트코인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금에 대한 상당히 올랐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 화폐가치 하락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건 제가 논할 게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크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두 회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페이팔과 스퀘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가 특히 스퀘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하는 걸 보고 보면 많은 뉴스까지 접수보면 도대체 비트코인 거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예전에 문제된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랄까요 신용이라든가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도 뭐 수많은 게 있었는데 그게 올해 들어서 처음에 스퀘어라는 곳에서 스퀘어 앱을 통해서 바로 캐시 앱을 통해서 바로 비트코인 거래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페이팔도 자기도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쉽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증권사자도 마찬가지로 수수료잖아요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많이 되면 오늘 그래서 그런 거예요 페이팔과 스퀘어가 양사모도요 4%와 3% 올라가면서 사상채효과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같은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저기 스퀘어라는 회사도 참 야 진짜 추세가 진짜 대단하네 스퀘어에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하나세요 페이팔을 아시죠 스퀘어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표님이나 해외여행도 가시면 쉽게 해서 이러잖아요 후드트럭에서도 결제하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그걸 결제하고요 또 아니면 결제할 때 레스토랑에 가면 우리나라는 끝에 카운터에서 결제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서양은 대부분이 앉은 자리에서 결제하죠 앉아서 그 접시 갖고 오면 거기다 올려놓고 팁 적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요즘은 모바일로 바로 거기서 긁죠 앉은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 리셉션 이스트가 웨이트로에서 갖고 오죠 갖고 와서 기기를 갖고 오는데 그걸 예전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폰이면 아이폰 스마트폰에 갖고 오거나 아이패드를 갖고 오거든요 딱 터치하고 끝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가 바로 스퀘어라가 오십니다 미국 안 가본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상공이나 여기서 외국에서 많이 보이시잖아요 사업하신 분은 다 알아요 다 알고요 특히 나중에라도 기회돼서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을 때 내년에 가도 가셨을 때 푸드트럭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결제하시면 대부분은 안 받잖아요 나중에 받고 딱 보시면 거의 80-90%가 스퀘어예요 그게 바로 스퀘어다라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블랙프라이데이의 숨은 승자는 쇼피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쇼피파이 75%가 이번에 매출이 늘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는 온라인샵들이 오늘 또 7%가 사상초가를 찍었어요 이런 것들의 흐름이 한 3개월 동안 2, 3개월 동안 쇼피파이는 것도 쉬었던 것들인데요 쉬었던 것들이 올라가고 올라갔던 건 지금 쉬는 즉 전형적으로 미국 시장 한국 시장도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 더 준비한 거는 이제 어찌됐건 산타를 일도 많이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크리스마스가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산타를 얘기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보여드리겠는데 어찌됐건 12월이요 12월이란 달은 미국 역사상 보면 세 번째로 상승폭이 컸던 달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통계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하나 상승 확률이 있죠 조금이라도 올라온 상승 확률로 보면 74% 정도 나와서 그건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12월 달에 항상 상승 확률도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인데 중요한 거는 흥미로운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1950년부터 작년까지의 통계를 매일매일의 주가를 지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수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지수를 평균적으로 만든 거를 하나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는데 아주 흥미로운 거가요 물론 이게 과거의 통계일 뿐입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2015년 1950년 이후인데요 1월 12월 초에 조금 오르다가 3일 날은 조금 마이너스 났어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좀 올라갑니다 이게 12월 한 달 동안의 그림입니다 저 언제 1950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입니다 통계 저런 통계도 있어요 재미있네 저는 안 만들지만 이게 여러분들도 엑셀 데이터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는 있죠 쉽게 말했으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있냐고 오시려면 야후 파이낸스에 가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든요 미국 주식 기준으로 15일이 12월의 저점이네요 네 최저점은 3일이었고요 정확히 보면 이번에 하반기 올라갈 때 보면 15일부터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주식 시장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만 되면 대주주 회피 물량 같은 거 나온다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15일 넘어가면 개별 종목들이 아 이제 대주 물량 받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 보면 움츠리고 있던 개별 종목도 만개해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찌 됐건 이건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통계입니다 통계 과거 다만 과거가 70년의 통계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되면 7팀에서 아 이거 어떻게 믿냐 그건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통계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통계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2018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12월 20살은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4% 5% 확 떨어져요 그런 날도 있다는 거 그게 다 포함된 통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더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12월이 되면 오르면 1월달은 당연히 쉬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 기억하시죠 제니얼 이펙트가 있습니다 1월 효과라고 또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이렇게 올라갈까 하고 언제가 안 좋은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월부터 1월을 아까 그림은 12월 그림인데요 이번 그림은 12월부터 1월까지 같이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두 달치네 1월 초에는 1, 2, 3 오르고 조금 쉽니다 1월 중순이면 또 올라가는 그림 똑같은 기간입니다 이거는 다만 1985년 이후의 그림인데 여하튼 재미있는 그림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저거 보면 지금 팔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데 물론 그 안에서 종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최저는 지수는 그랬다는 거 그 정도 오늘 뭐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주가도 올랐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산타랄레가 조금 더 진지한 얘기 말씀드리면 웨덜 어소시에스의 이런 담당자는 지금 이미 산타랄레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 상승이 있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겠고요 또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지금 시장은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조정 자체가 있더라도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캐너코드의 토니 드와이러라고 상당히 이분도 영향력 있고 실력 있고 많이 인용되는 분인데요 이분은 딱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산타랄레? 오래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많이 오른 데다가 지금 올라간 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3분기가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거 그렇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어찌되면 악의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든지 실적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초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거죠 거기다가 백신도 나오고 이러다 보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년 1월 말 되면 치료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악의 입이 상급 반대쪽으로도 나올 수 벌려져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보시라는 거에 주장이 토니 드와이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에버코어도 비슷합니다 연말까지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연말이란 그런 산타랠리보다는 지금 올라간 것이 너무 지나치다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또 올인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요즘은 올인하고 쫙 샀다가 쫙 뺐다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미래세 얘기도 그런 얘기거든요 웰스 매니지먼트들이 관리를 잘했다면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주제를 하나 잡은 거는 나는 테슬라 때문에 S&P500이 다음 주 월요일 날짜로 해갖고 되고 편입이 돼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S&P500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저는 약간 오늘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S&P500도 중요하죠 분명 중요하지만 오늘 나스닥100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100은 쉽게 얘기해서 나스닥 주식 중에서 금융주를 뺀 겁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큰 것들 위주로 나스닥100이고 똑같이 여기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주가 빠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 바이오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가 큰 것들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왜 유명하냐면 많은 분들이 ETF 중에 QQQ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많이 있고 개인들도 QQQ로 저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QQQ에 구성되는 건데 이게 똑같이 월요일자로 또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섯 종목이 들어가고 여섯 종목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렇게 아메리카 엘렉트리프트에서 마벨테크까지 들어가는데 의외로 들어가는 것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펠라튼입니다 펠라튼이 많이 주식을 안 하신 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피닝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해서 인터넷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튼 이런 거 많이 아셨을 텐데요 펠라튼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펠라튼?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캐나다 유럽에서 스피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홈트레이닝 비슷하게 네 홈트레이닝이죠 홈트레이닝인데 그리고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시면 상당히 인기 있는 브랜드거든요 펠라튼이 이번에 들어간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정말 이건 깜짝 놀랄 건데 한국에서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데이팅 앱 하면 기본적으로 틴더가 시장을 다 잡았거든요 틴더가? 네 틴더 들어보시면 계실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틴더가 틴더만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어디를 쓰든 간에 결국은 틴더 매치 그룹이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브랜드만 있을 뿐인데 그게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게 근데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으로 나옵니다 30%가 넘어요 틴더가요 왜냐면 한 번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보다 비슷하게 복사 붙이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앱 같은 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쓸 나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젊은 분들이 정말 이런 틴더 앱을 통해서 얼마나 만족하려는 데이트 상대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기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매치 그룹이 들어갔다는 걸 보셔야 되겠죠 여보야는 지금 뭐예요? 여보야야야? 여보야는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여보야는 선 보고 그런 그림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쉽게 해서 데이트 상대를 찾는 거예요 네 데이트 상대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여보야 한국에도 아마 제가 데이트 앱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어찌됐거든요 빠지는 주식 중에서는 지금 깐짝 놀란 거 들어가는데 익스피디아 그룹이라고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는 익스피디아도 있지만 이것도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트리바고 이런 것들이 트리바고 익스피디아는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다가 스피노프 되면서 독립한 기업이거든요 그게 요원에 빠지고요 게임 회사가 테이크2가 요원에 빠집니다 상당히 의외인데요 사상체 효과 랠리를 버티고 있는데 요원에 빠졌었는데 어찌 되었거든요 그래서 QQQ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개별 종목도 들어왔지만 제가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S&P500도 마찬가지 QQQ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고나고가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스파이나 QQQ인데 그래서 QQQ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나스닥 100인데요 QQQ 화면이 준비됐는데 한 306달러, 7달러 수준 하거든요 이거라면 100개가 나스닥에서 선정한 가장 좋은 100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사실 보면 이게 300달러 수준인데 이게 지난달 10월달에 QQQM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QQQM은 똑 저렴이로 나온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100, 한 20달러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축 사면서 꾸준히 모아가는 분들 이런 것들에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QQQM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3분의 1 가격입니다 120달러 정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QQQJ라고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또 재미있는 게 1등부터 100등이 QQQ라면 후보군 있죠, 주니어 101등부터 199등, 200등까지 그걸 만든 게 QQQJ거든요 이거 있으면 여러분 어디 거래하시든 간에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흥미로운 거 같은데 이건 한 3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해서 좋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니어들이 더 좋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언제가 좋아요? 한참 잘 나갈 때는 아닐 것 같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QQQJ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에다가 QQQ를 옮길 수 있잖아요 빠질 수도 있고 이거 전부 다 나스닥 선정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QQQJ에서 애들이 105등 하던 애가 QQJ였는데 갑자기 60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걔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죠 그러면 QQQJ를 살 이유는 난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성장성이 어디가 높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큰 상장 회사보다 성장주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래가를 사는 거죠 마치 대형주 S&P500이 500개면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입니다 1000등부터 3000등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대형주가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주말 고비로 러셀 2000이 S&P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얘기하는 거는 극하수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기대감은 서로 각자 다를 뿐이죠 그렇습니까? 극혁큐도 하여튼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새로 나온 거니까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는 나이키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튼 많은 분들이 요즘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미래에셋에서 2년, 3년 전에 거래 계좌가 만 몇 개였는데 지금 20만 개 됐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MBC 뉴스 있지 않습니까? MBC 2시 몇 분에 뉴스 예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화 왔어요? 출연회에다가? 어저께 나갔다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통 때문에 얘기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건영 부부장도 나가고 3%를 거기 PD하고 작가하고 다 여기서 뿐이죠 다 여기서 다 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 주식을 얘기해 왜 하는데 저를 왜 찾냐고 그랬어요 저는 왜 불렀는지도 몰랐거든요 가기 전까지 뭘 물어본지도 몰랐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은 관심인들이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주제가 똑같습니다 너무 투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너무 큰 욕심을 한 번에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미래에셋에서 웰스 매니지먼트 쪽에 수익이 좋았다 그러면 그분들은 약간 관리를 했고 좀 편한 걸 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 얘기를 지난주에 나이키를 했는데요 오늘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커피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세계 브랜드 주어가 하나 있잖아요 어딘가가 네 별다방 있잖아요 어찌 됐거든요 커피 브랜드 선호도 1위가 되겠고요 현재 3만 3천 개의 매장을 전세계에 갖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는 5만 5천 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이맹이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2만 2천 개를 군소 프랜차이즈 커피는 다 죽었네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 해외 같은 데 더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보다는 어찌 됐거든요 그만큼 많이들 쓰고 있고 무슨 사이네를 쓰건 어떤 캐시크 상품권을 주고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카코에서 여러분들 직계 선물 할 때 다른 브랜드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받거나 줄 때 보면 거의 99.9%를 쓰다고 선물 선물? 다 수벅이죠 그건 누가 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가 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스타벅스가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증만 조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야후 파이낸스가 됐건 여러분들을 쓰시는 건 미래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거기서 실적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이거 야후 파이낸스랜드 잘 나오거든요 국내 사이트들도 몇 개 있고요 매출과 이익도 보셔야 되겠고요 또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배당금도 꾸준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도 친화시키고 주위에도 상당히 친화적인 기업이 스타벅스로 유명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배당금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몇 번씩만 확인해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월가의 시각이 어떤지만 확인해 보시면 월가의 시각도 여러분들 증권회사 거래하시는데 HTS에 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또 검색하시면 나오는 증권세 있어요 찾아보셔서 확인하시면 그 정도만 하시면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디서인가 봤는데 이런 광경이 연출됐다는 게 포스토거 가서 쇼핑카트 끌면서 애플로 전화하면서 그죠? 친구랑 미국 주식, 아마존 주식 얘기하면서 야, 별다방에서 스타벅스에서 만나 그게 이게 도대체 우리 어느 틈에인가 우리 삶에 미국의 선도 기업들이 미국이 무슨 무역적자가 얼마나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들의 어떤 브랜드와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고 있는 무서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미국 나스닥의 저 10년 상승을 이끈 거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 하면 제가 어디 가나 어저께도 사회자가 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유튜브에서 미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아직까지는 제가 한 게 60만 뷰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제가 했던 건 어디 가나 내년 후년에 저를 불러서 강연하더라도 초보자가 살 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강연장이 못 타고 오셨냐고 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운전하고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 지하철 타고 오시잖아요 지하철을 현금으로 내시면 손 들어보시라면 손 들은 분이 거의 없어요 카드 내주잖아요 그럼 카드 여러분 꺼내고 오시라고 비자 마스터시죠 비자님 마스터 그걸 오늘 한 주부터 사시라고 그러거든요 10년 전에도 그 얘기했고요 어제는 방송이니까 제가 비자란 말을 안 했지만 신용카드를 한 주 사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직 미국 주식 안 해보신 분이네요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대만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로 다 쓰면 그 데이터가 다 구글로 가는 거 아니야 미국이 참 보면 그런 면에서는 참 무서운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스타벅스가 전 세계 3만 3천 개라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나라 편의점이 3만 개가 넘는데 진짜 스타벅스도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 맨하탄 가고 거의 한 블럭에 하나씩 있어도 가면 사람이 바바바바바를 하니까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있네요 엊그저께 발표한 겁니다 2만 2천 개를 더 늘려서 5만 5천 개까지 만들겠다고 스타벅스 IR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같은 커피숍인데 오늘 스타벅스 이야기까지 우리 미주미의 이항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그러면 미국 주식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계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